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손상TV의 이재명과 관련한 직설 논평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송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한 국민의 하소연이자 전직 언론으로서 직언, 직설을 하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건 좌우 이념을 떠나서 또 이재명이 좋고 싫다고 이걸 다 떠나서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개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자파들이야 자존심이고 국격이고 나발이고 다 걷어차고 이유 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5200만 국민들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냥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년공, 배고픔, 가난을 연상시키는 감성류에 올라서 있는 이재명이고 다른 하나는 악랄함, 무지막지함, 나쁜 사람을 연상시키는 이재명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건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솔직히 소년공 이재명만 놓고 보면 별반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 시절 소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역시 깡촌에 태어나서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 후 격변기의 60년대는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하얀 쌀밥은 그냥 하루 3끼 먹기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새카만 꽁보리밥에 하루 2끼 먹는 것도 행복해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한 끼로 하루를 보내는 친구도 있었고 점심 도시락조차 못 싸우는 친구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년 이재명은 승남에서 공장이라도 다닐 수 있었지만 깡촌의 친구들은 머슴사리로 새끼 밥 얻어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들은 도심에 식모로 팔려가는 것이 부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 중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면 이재명의 소년공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재명도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재명은 솔직히 무섭고 겁이 납니다.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떠나버렸습니다. 무서운 이재명만 보일 뿐입니다. 누가 소년공 이재명을 저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백번 천번 따져봐도 이재명을 무서운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굴을 가면 대신에 철판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철판 뒤에서 무지막지를 흘러 끔찍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공이 아닌 정치인의 이재명은 겁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험성 굳고 사람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소년공 이후의 삶이 너무도 잔인하고 흉각스럽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동안 저지른 세상을 놀라게 한 대표적 사건들보다 또 다른 정치인 이재명이 앞으로 펼칠 그런 일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보통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너무도 태연하고 뻔뻔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홍글씨 같은 오명의 딱지가 여러 개 달라붙어 있습니다. 정가사범의 음주운전, 검사사칭, 특수공무집병방해공용물건손상, 선거법의 비만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신형가 김사랑씨 정신병은 감금, 형수, 쌍욕,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자감수소와 연루 등 다른 여러 의혹과 추문들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배원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채척건과 조폭이 연루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매각과 용도변경 등 개발특혜에 가는 의혹까지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걷기어 서울과 부산을 열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보여준 이 더러운 족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불법 탄핵을 굳이 대입한다면 대통령은 커녕 대선에 나올 자격조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무지하고 국민들이 이성을 상실하고 국민들이 미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오도록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정특별위원회 특별위원이자 한반도 인과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재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이 이러한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군 이래 최고의 권력 비리고 몰랐다면 도무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극단적인 무능 무지인 것이며 여기에 거짓이 보태지면 대통령은 커녕 공직자 주변에도 머물러서는 안이 될 범법자인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대장동 게이터와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면서 한때 그와 침교하던 대학선배 법조인인 자신의 순진한 단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이게 이헌 변호사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마도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단 1%라도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이런 형수 쌍욕같은 추잡스러운 가거를 심지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자고 났습니다. 형수에 대한 쌍욕 녹취록 아직도 안 들어본 분들 계신다면 들어보십시오. 이건 어떤 이유로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폐륜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뻔뻔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이런 오명을 달고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을 보고 있으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묘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밉상입니다. 24일 송영길은 이재명의 뻔뻔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도 듣기 싫어할 정가사법 및 욕설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송영길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후보의 형인 공인회계사인데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시기 질투가 많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인사청탁을 하고 시정예 개입하려 해서 이를 차단당했다면서 이 후보 여동생은 이 후보가 시장이 되어서도 화장실 청소일을 계속하다가 내추럴려 죽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영길은 또 이 후보가 시장이었음에도 독한 마음으로 형제들의 취직조차 알선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저하게 친인적 관리를 하니 형이 엄마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적인 대화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 후보는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정가사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영길은 이재명의 정가에 대해서도 옹호했습니다. 부동산 토건 세력과 싸울 때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을 했고 성남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47초만에 부결되자 이에 반반하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술을 마시다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커피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리다가 선거법에 저촉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송영길에 나아가 파름치범도 아닌데 요거라고 황당한 소리들을 한다면서 이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SNS 등을 통해서 그에 관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송영길의 말을 전하고 있는 제 가슴이 요동을 칩니다. 아가 치밀 올라옵니다. 방자에 대한 예의가 이 정도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치지만 공당의 대표가 이 범법행위를 두둔하고 났으면 어떡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핑곗거리를 다 대서 범법을 제질한 것을 합리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간 사람은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술을 마시다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커피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제보자 만들려면 전신만씩 술 먹고 가야 됩니까? 틱톡 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쓴 성남어령권리별에서 시민 20만명 서명을 받아 시호에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부결되니까 반발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졌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회용 뺏처를 달았으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에 수시로 물건이 날아갔을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동산 통원세례가 싸울 때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 이보다 더하면 대통령을 사칭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게 되는지 이거는 작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지금도 쌍욕 트라우마에 몸서리치고 있는 이재명의 형수를 두 번 울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뉴스타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까지 나눴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선 씨로 들었던 이재명은 지금 성령길이가 하는 얘기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홍영길 이재명을 비롯한 이 민주당의 사람들을 보면서 박원순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야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은 강제감검이 됐다면서 지금도 김사랑 씨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재명 때문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길이야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든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면 이재명의 사무실 바닥에 머리대고 눈물을 흘린지 안 흘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가는 국민들 약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조카 데이터폭력 범죄 변호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 1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터폭력 중범죄를 제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행편이 못돼 1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톡스러운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체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2005년 5월 이재명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1심과 2심 변호인을 이재명이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심신미약이라면서 조카에 대한 강경을 주장했습니다. 보통 현명한 변호사라면 또 인권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이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의 변호 잘 안 맞습니다. 물론 조카라서 맡았다고 지금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무기징약을 때리고 아직도 형을 살고 있고 조만간 나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지막지한 이런 범행을 제지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 강경을 해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이재명이가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입니까? 이거는 공개 사과가 아니라 지도세도 모르게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그 유가족들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한음 꼬라지 보십시오. 이건 사과가 아니라 뻔뻔함에 급칩니다. 진정성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본선 토론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사과는 흉내라도 내자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지나가도 사과를 하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 20일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해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연신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일자리당 청년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사과라는 단을 무려 4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각개혁법안 처리에 미흡했다면서 다시 사과를 했고 국민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을 몰아댔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반성한다는 뜻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겠습니까? 하지만 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같은 날 이재명은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사를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면서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는 너머라고 그 힘을 준 것이다. 반대하면 반대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 권한 부여했다고 마치 날치기를 현상하는 입법 드라이버를 유독 강조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입법 방안에 대해 속한 상임위 담당 의원들이 보고할 때마다 이재명은 이번 정기국회 때 책임 처리 신속 처리 가능한 것 목록 뽑으면 좋겠다면서 두 번째는 소위 패스트랙 절차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는 취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합의 처리되지 못한 입법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요청한 셈입니다. 이날 이재명의 다가침에 우려를 표현한 목소리가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속도전망 강조하다가는 독주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그 우려조차도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이재명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적 민생 드라이버에 정작 공포감이 들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들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 미협을 날치기로라도 하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왜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과를 했습니까? 이재명의 사과는 민주당의 집권 정당으로서 그동안 누리고 날치게 하고 완전히 독주했던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의 폭거를 일삼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이재명 씨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한순간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똑같이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럼 때다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